국보 제121호인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 13점이 고향을 떠난 지 52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탈이 개별적으로 안동에서 전시된 적은 있지만 13점 모두가 전시되는 것은 고향을 떠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국보 하회탈과 병산탈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엄하고 추상같은 기품이 서려있는 선비탈, 온화한 미소로 양발의 채통을 담은 양반탈,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분해탈과 보기만 해도 웃음을 선사하는 턱 빠진 이메탈, 하회탈 열화점과 병산탈 등 국보 제121호 열석점이 지난 1964년 안동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떠난 지 52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서려짐이 안동에서 전시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13점 모두가 안동에서 전시되기는 고향을 떠난 이후 처음입니다. 하회별신구 탈놀이가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민과 전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기획으로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통 탈놀이 가면은 바가지나 종이로 만들어 탈놀이를 하고 난 뒤에는 태워 없애지만 오리나무로 조각하고 한지를 발라 오칠한 하회탈은 마을의 신성한 공간에서 보완됐습니다. 고려중협에 만들어진 하회탈은 1954년 미국문화원에 소개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1964년 국보로 지정돼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 보완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우수한 전통문화가 있다는 자부심도 곁들이면서 이 탈이 항우 안동에서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서 우리 안동에서 전성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역사성과 다행성, 예술정 등 인문학적, 민속학적 가치를 지닌 하회 병산탈의 원형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좀처럼 갖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국보 하회탈은 이곳 안동시립민석박물관에서 오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기획전으로 전시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